으 아 으 으 이쁜적 뿜뿜 아 깜짝이야 누나 나 게임 한 판만 하자 으응 나가 아 왜 엄마도 일룰거야 뭐 뭐 뭐 뭐라고 하면서 일룰 건데 누나가 뿜뿜 안 빌려준다고 어쩔 때 빌려주기로 했잖아 진짜 싫어 에잇! 헤헤! 개께끼! 뿜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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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광고 좀 그만 껴! 야아아아아아! 어? 뭐야? 좀비를 봅니다? 게임하고 있는데 갑자기 광고야. 아, 안 넘어가지네. 응? 응? 좀비를 구매할 수 있다고? 특징! 좀비 된 지 3개월째. 빠르며 이빨이 날카로워. 친절한 주인을 기다립니다. 암모입니다. 으악! 뭐야 이게. 좀비를 살 수 있다는 게 말이 돼? 근데 게임 머니로 사는 거니까. 한번 사볼까? 캐릭터가 바뀌는 거겠지. 한번 사볼까? 뭘까? 사볼까? 아... 사는다! 사는다! 구매하기! 오! 오마이비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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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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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키! 오키! 웅! 뭐지? 올 거 있나? 응? 글쎄! 뭐지? 나무도 뽕뽕? 뭐야? 누구야? 뭐가? 어? 누구죠? 좀비 아니야? 누구지? 여보세요? 누나 잠깐만 문 열지마 봐 안 열어 안 열어 야 좀비야 좀비 좀비? 나 좀비 샀는데 설마 좀비를 샀다고? 근데 이 좀비 물지 않는대 써 너 제정신이야? 여기 써 있잖아 안 묵니다 열어주자 너 미쳤어? 그렇다고 저렇게 세워놓을 수도 없잖아 좀비도 사람인데 오리온 너 이 일에 책임져 난 몰라 좀비 좀비 진정해 난 너의 주인이야 어? 응? 아 그래 잘했어 침착하고 여기 앉아 어 이렇게 앉아 제정신이 아니야 배고파? 배고파? 그럼 너 이거 먹을래? 맛있는 초콜릿 자 아 못 뜯어 자 먹어 자 여기 아 오리온 당단이 미쳤어 자기가 좀비 주인인 줄 알고 있어 진짜 큰일인데 진짜 큰일인데 맛있다고 정말 안 무는 거 맞나? 금방이라도 물 것 같은데 그리고 저 좀비 언제까지 우리 집에 있어야 되는 거야? 엄마가 보면 큰일인데 아 자 이제 알겠지? 해볼까? 손 왜 그래 나 주인이야 정신 차려 아 오 오리온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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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찾았다 환불하기 됐어 환불 됐어 나 주인이야 주인 어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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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다 오리온 괜찮아? 내가 환불했어 뭐라고? 환불했다고? 휴 살았다 진짜야 너 좀비를 산다는 게 제정신이야? 정말 환불이 돼서 다행인 줄 알아 휴 다행이다 오키님들 핸드폰 사용하다가 모르고 눌러서 어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좋아 오늘도 신나게 좀비 구매하고 환불하기 대 성공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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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